제가 살면서 되게 여러 번 은사를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, 지효는. 음악을 다시 시작하는 데까지 한 5년 정도가 걸렸는데 이 친구가 뭘 대놓고 너 음악 해라 하질 않았어요.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정말 결심을 했을 때 지효가 저한테 그 말을 해주길 진짜 5년을 기다렸다고요. 제가 그 5년 동안 고민하고 혼자서 진짜 끙끙대고 힘들었던 게 단 5분 만에 사라지더라고요.